안녕하세요 청산별구 입니다 자 여러분 또 계곡을 오르다가 이렇게 자연산 눈개승마를 만났습니다 아 제 단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이렇게 전국을 산야초 탐사를 다니면서 자연산 눈개승마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은 이쪽 철원 지역이 유일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꽃들도 피고 있네요 아 눈개승마 하면 보통 그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반드시 키우고자 하시는 장목 중에 하나죠 보통 곰치나 뭐 어수리 또는 산마늘 명이라고도 부르죠 그것과 더불어서 반드시 심고자 하시는 그런 품목 중에 아마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 눈개승마 뭐 부르는 이름도 여러가지죠 뭐 뭐 새순이 아주 굵게 올라왔을 때 그걸 이제 뭐 전을 부쳐 드시기도 하고 뭐 데쳐 가지고 초장에 찍어 드시기도 하고 묵나물로 해 드시기도 하고 육개장에 넣어 드시기도 하고 이 고기 식감이 나요 아 그래서 이제 고기나물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 또는 삼나물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세요 삼나물 아 처음에 어린잎이 올라올 때 아 그 잎이 삼잎하고 많이 비슷하다고 해서 삼나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소고기나 두릅 인삼의 맛과 식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삼나물 이라고 부르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는 아 우리가 재배하는 것처럼 이 새순이 굵게 올라오질 않아요 우리가 이제 햇빛도 많이 보게 해주고 양분을 많이 줬을 때 많이 굵은 새순들이 올라오죠 자 특징적인 건 털이 없습니다 아주 맨질맨질한 아 그런 줄기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마디에 마디가 이렇게 동그랗게 도드라져 있는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죠 아 아주 굵은 새순이 올라올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쳐 가지고 그냥 초장에 쉽게 찍어 드셔도 돼요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쳐 가지고 또 뭐 묻혀 드실 수도 있고 육개장에 넣어 드실 수도 있고 전을 부쳐 드시기도 하고 장아찌를 만들어 드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묵나물로 만들어 놓으시면 뭐 용도가 다양하죠 예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이 자태가 어때요 아 키도 많이 크질 않고 이렇게 예쁜 꽃까지 이렇게 하얗게 피고 또 공개가 아주 어 이런 화초 용도로 써도 아주 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자 그리고 어 요건 또 약용을 합니다 약용을 하는데 독이 없어요 독이 없고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자 어디에 좋을까요 어디에 좋을까요 아 자 차가운 성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해열 이상 열이 발생했을 때 열을 내려주는 아 그런 용도를 가끔 이제 뭐 감기 걸리셨을 때 열성 감기 예 열이 많이 나는 감기 우리 팬데믹 상황에서도 아 이 해열제가 바닥이 날 정도로 동이 날 정도로 어 그렇게 많이들 이용을 하셨었죠 열성 감기에 독감에 아주 좋은 효능을 나타내고요 아 그리고 음 음 해독 효과도 있어요 해독 효과는 이제 바로 인유에서 오거든요 자 인유 작용은 뭡니까 인유 작용은 우리 몸속에 소변의 양을 늘려요 그래서 이제 소변이 배출될 때 에 나쁜 독소들이나 노폐물들이 몸 밖으로 빠져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예 그래서 이제 해독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유 인유 작용은 곧 해독이다 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효능이 하나 있는데 우리 뇌혈관 질환 또는 심혈관 질환 우리 이제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각종 혈관 질환들 때문에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아 뇌혈관 또는 심혈관 아주 작은 모세혈관들이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피를 잘 공급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 각종 이제 뇌경색 또는 뭐 심근경색 이런 것들 아주 위험한 중년 이후의 질환들인데 그런 것들을 아 치료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쓰입니다 자 그리고 음 우리 또 이 삼나물 같은 경우에는 눈개승마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상당히 대가 굵고 굵고 식감이 좋죠 그게 전부 다 섬유질입니다 섬유질이 섬유질이 포만감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여성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데도 아주 좋고 이 또 섬유질이 우리 장 운동을 또 원활히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해서 이제 각종 장을 튼튼히 하는 그런 역할들도 합니다 아 그리고 또 남자분들도 빼놓지 않고 원하시는 그런 효능들이 있죠 자 이 삼나물이 천연강정제로 불립니다 천연강정제 남자분들의 전기를 전기를 아주 많이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혈관질환에 좋다고 말씀드렸죠 피가 잘 흐르게 하는 거예요 각종 염증들을 낮게 합니다 자 뭔가 흐름이 막히면 통증이 온다고 그랬어요 염증과 통증이 오거든요 막힌 것들 단절된 것들을 잘 뚫어주므로 해서 각종 통증들 염증들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들도 하는 게 바로 이 눈개승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 산야초 공부는 늘 반복이에요 좀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계속 반복해서 듣고 보고 하셔야 여러분들의 산야초 간별법이 더 실력이 일치월장하게 되겠죠 자 이름이 눈개승마요 자 승마 승마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승마속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이거는 승마속이 아니에요 승마속들은 바로 미나리 아제비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나리 아제비과 승마속들은 대부분 독성이 있습니다 독성이 강할 수도 있어요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독성을 지닌 식물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승마라는 이름은 들어 있지만 미나리 아제비과 승마속이 아니고 이거는 장미목 장미과 눈개승마속에 속하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미나리 아제비과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독이 없는 그런 식물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의 중요성이 이름을 지을 때 정말 잘 지으셔야 되는데 승마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잎의 모습 자 이렇게 잎 끝이 세 장이 완전히 독립이 돼 있죠 독립이 돼 있고 자 제가 줄기를 하나 따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만져보시면 아주 맨질맨질해요 털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갈라지는 부위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도드라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잎 뒷장 자 잎들이 보시면 어때요 전부 다 독립이 돼 있죠 세 장 두 장 세 장 세 장 세 장 두 장 이 밑에는 이제 세 장 두 장 두 장 세 장 두 장 이렇게 독립이 완전히 돼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향기를 잘 못 맡거든요 이제 꽃이 이제 거의 져갈 때인데 향을 한번 맡아 볼까요 저도 이걸 많이 키워봤습니다만 향을 맡아 보질 못했네요 향기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향기는 제가 맡을 수가 없네요 진짜 눈이 온 듯한 우리 눈빛 승마처럼 하얀 눈이 내린 듯한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게 눈이 승마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뭐 이런 것들 이제 씨앗을 받으셔서 키우실 수도 있고 또는 요즘 뭐 종묘상에서 종묘상에서 또 이런 것들 많이 판매를 하죠 그리고 이제 거름 좀 넉넉히 하시게 되면 아주 굵고 크게 올라오거든요 잘라 드시면 또 계속 올라오죠 이제 잘 갈물이 해 두셨다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용도로 이렇게 나물로 약초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렇게 화초용으로도 아주 좋죠 잎도 아주 예쁘고 그리고 꽃들도 꽃들도 이렇게 하얗게 예쁘게 피는 자 이렇게 눈개 승마 또 소개를 드리면서 저는 계곡 위로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